새벽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 때는 비명소리도 오빠! 누가 들어왔어? 누가 들어왔어? 그거 대사야!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? 왜 그래! 렘수면행동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칠 수 있는 거죠? 오빠! 네 이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걱정할 게 없어, 오빠 수진아! 오빠? 오빠? 쭉 지켜봤다고? 안 자고?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? 나라고 뭐 당하고 있을지는 알았어? 너 왜 그래 진짜!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며! 알았다고 미친다! 이 대신으로 저런 괴롭게 집어! 이 대신으로 저런 괴롭게 집어! 이 대신으로 저런 미친 바람! 원하는 게 뭐예요, 나한테? 다운! 이 대신으로! 이 대신으로! 적용할 게 없앤지! 그 기회에 보려는 게 없앤지! 이 대신으로! 그 말은 무엇인지되어?